한동훈 지도자의 역할로 이번 총선은 승리할 것이다. 한동훈은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당의 기반을 다지고 후보들을 훌륭하게 이끌어내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은 당원들과 후보들을 적극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로 단결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게 뛰어난 조언과 결단력은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당의 단결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노력과 지도력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